자,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열고 자, 지금 하려는게 3D 트위닝 자, 임포트를 하는데 임포트를 하는데 스카이 1 임포트하고 잠그고 레이어 2에다가는 미사일 불러오고 미사일은 심볼등록 무비클립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모션 트윈 해서 50번에 F6 여기는 F5 해주고 자, 1번을 누르고 얘를 다시 누르고 1번을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아, 먹네요. 1번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하니까 3D라는게 떠요. 이거를 선택해야 돼. 3D 이렇게 자, 3D를 선택하고 얘를 한번 다시 딱 눌러요. 예, 3D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누르면 요게 글자가 파랗게 돼요. 글자가 파랗게 될 때 X를 2000 Y를 마이너스 1000 아, 너무 심하게 했나? 이거 아닌 것 같다. 뭐 잘못됐다? 2000은 심하다. 다시요. 다시. 다시. 예, 2000 하지 말고 봅시다. X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데 2000이 아니고 200인가? 200인가요? Y가 Y가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 X를 한 250 할까? 한 300 X가 300 Y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Z를요. Z를 5000을 해. Z를 5000 그러니까 쪼그라들죠. Z가 뭐냐면 멀리 간 거예요. 위로 올라간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5000이라. 그러면은 이게 X를 다시 X를 2000 해야 되겠다. Y는 마이너스 1000 됐죠? 요정도면 되겠죠? 자, 컨트롤 엔터 위에서 미사일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일단 요게 돼야 돼요. 잠시만요.